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고고 파워레인저 S&P 쇼크감 모델링 프로젝트 진화합체 대수신 클리어 컬러 버전입니다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린 S&P 유니온 S&P 브랜드의 첫 전시 행사 개최를 기념해서 특별한 상품들이 특별한 사용으로 발매됐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클리어 컬러 버전의 대수신이죠 국내에서는 메가조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친구인데 정보가 부족한 어릴 때는 미국에서도 이런 걸 만드는구나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분만 재촬영과 재편집을 했는데 말이죠 추억의 메가조드 대수신의 흔치 않은 프라모델 상품 이 클리어 컬러 버전의 매력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구성품으로 수호수 티라노사우루스 수호수 주만모스 수호수 트리케라톱스 수호수 사벨타이거 수호수 푸테라노돈 그리고 개논파츠와 공룡검 가톤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수호수의 외관을 살펴볼게요 먼저 티라노사우루스 옆, 앞, 옆, 뒤, 밑, 위 이런 느낌이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뿐만 아니라 이 클리어 버전에 사용된 클리어 파츠들은 전부 높은 채도로 사출됐어요 건프라와는 달리 플라스틱의 기본적인 두께도 꽤 두꺼운 편이어서 투명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청량한 느낌의 클리어와는 또 다른 맛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각 레인저를 대표하는 이 색상이 그 수호수에 딱 깃들어 있는 것 같은 신비한 힘을 내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 코거든요 그리고 이 클리어와 톤을 맞추기 위해서 메탈릭 느낌을 더한 이 회색 파츠도 아주 좋습니다 만약 일반판의 회색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혼자 붕 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있는 이런 스티커도 메탈릭 사양으로 변경되면서 역시 클리어 파츠와 어우러지게끔 톤을 맞췄어요 수호수 중에서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대수신의 몸통을 담당하다 보니까 가동 포인트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 다리도 볼 조인트로 이렇게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목도 아주 살짝이지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아래에 있는 머리가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다리는 이 합체를 위해서 위, 아래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동을 조금 시켜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다리는 이렇게 발목도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뒷다리는 뒤로 보내고 살짝 접고 그리고 몸통 돌리고 고개도 살짝 돌리고 팔 살짝 올리고 꼬리도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 살짝 안 보이게끔 이렇게 붕 뜨지만 정면에서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딱 놨을 때 뭔가 실제로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죠? 공룡의 그런 느낌 제가 아니라고 한 말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룡의 느낌을 이렇게 또 역동적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왜 아니라고 했냐 이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보고 뭔가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최신 학설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당시 학설에 기반한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몸통을 낮추고 다리가 이렇게 땅을 지지하면서 목이 살짝 펴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는 과거의 학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이 좀 척추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이런 또 고구학적인 사료들도 이런 식으로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교육적인 프라모텔 SMP였고요 자, 이어서 수호수 주 만모스입니다 아, 주 만모스도 좀 외관을 살펴볼게요 옆, 뒤, 옆, 앞 또 위와 아래 이런 느낌이고요 역시나 메인 컬러인 검정색이 클리어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는 잘 보이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뒤가 비쳐 보이죠 이게 좀 투명도가 많이 좀 낮게 사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드를 담당하는 이 만모스의 머리는 메탈릭 성형으로 사출이 됐어요 또 가동은 여기 코와 엎니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앞다리는 회전을 그리고 뒷다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집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수호수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 외관 살펴보면 옆, 뒤, 옆, 앞, 위와 아래 네, 이런 느낌이고요 역시나 메인 컬러는 파랑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흰색이 클리어로 표현이 됐어요 흰색은 이 흰색 색상을 남기기 위해서 밀키 클리어로, 밀키 클리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게 특징이고 이마에 이 노란색 스티커도 메탈릭으로 표현을 해서 클리어와 고급진 통일감을 줬습니다 가동 포인트는 합체시 필요한 머리 가동 이렇게 그리고 뿔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꼬리, 꼬리도 역시나 움직이고 꼬리 끝에 있는 요거, 요 부분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캐터필러 캐터필러 안쪽에 있는 요 바퀴, 요거 파츠도 이렇게 돌아가게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굴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깜찍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호수 사벨 타이거입니다 자, 외관 살펴보면 옆, 뒤, 옆, 앞, 아래, 위 이런 느낌이고요 역시나 메인 컬러인 노란과 검정색 바퀴가 클리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역시 메탈릭 스티커로 통일감을 살렸어요 이 사벨 타이거의 바퀴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굴러가고요 뒤쪽에 있는 요 바퀴도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동 포인트가 있어요 앞다리, 뒷다리가 이렇게 가동 포인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뒷다리도 뒤로도 이만큼 앞으로는 이제 합체를 위해서 요렇게 접혀지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목은 이렇게 전부 다 접혀지고 머리도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족보행 동물의 움직임을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치타나 그런 사바나의 동물들이 달려갈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뛰면은 이렇게 뒷다리가 딱 접히고 앞다리로 땅을 이렇게 박차고 뛰면서 다리가 요렇게 접히는 그래서 요렇게 뭔가 좀 달려나가는 공중에 딱 이런 자세잖아요 요런 것도 재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멀리 다리를 앞으로 펼치면서 이 땅이 닿기 직전에 요 모습도 고개를 딱 들어서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절대 이런 포즈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목만 딱 들어가지고 뭔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재미난 자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놀기에는 사벨 타이거가 제일 재밌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자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수호수 푸테라노돈 입니다 푸테라노돈은 다섯 번째 핑크 컬러지만 메인 컬러는 레드에요 빨간색 클리어로 요렇게 전체가 표현이 돼 있고 이렇게 메탈릭 스티커와 핑크는 메탈릭 핑크 스티커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머리 가동이 되고요 날개도 이렇게 전부 다 움직여지고 요 날개 가동은 합체를 위해서 안쪽까지 전부 다 접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호수 다섯 마리를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이노 탱크로 합체하고 대수신으로도 변형을 시켜볼게요 합체 다이노 미션 자 먼저 수호수 티라노사우루스부터 변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다리를 위로 이렇게 다 접어주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요 파츠를 떼내야 되는데요 요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회색 파츠를 떼서 뒤로 돌리면 이렇게 핀이 튀어나와 있는데 핀을 앞으로 이렇게 뽁 눌러주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리를 빼주고 다시 결합을 해놓겠습니다 자 다시 결합을 공통에다가 해놓고 자 이러면은 티라노는 일단 완료가 됐어요 티라노 됐고 다음 이어서 줌 암모스 줌 암모스는 머리 파츠를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뒷다리 뒷다리를 위로 싹 들면은 어깨 암모가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올려서 이렇게 각도를 딱 맞춰주시고 양옆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네 이러면 또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계속해서 조수호수 드리케라 톱스 드리케라 톱스는 꼬리를 이렇게 접어주고 뒤쪽에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힌지를 통해서 내려주세요 뽑고 얘를 이렇게 내리고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러면은 또 역시나 준비가 끝났고 이어서 사벨 타이거 사벨 타이거는 앉아있는 포즈로 되어 있는데 다시 앞으로 이렇게 원래 이런 포즈였죠 여기서 뒷다리는 끝까지 접어주시고 앞다리도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펼쳐주시고 엎니를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꼬리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역시나 숨어있는 힌지가 있습니다 힌지를 통해서 이 조인트를 뽑아서 바깥으로 위치시켜주세요 이렇게 위치시켜주시면 역시나 수호수 사벨 타이거도 준비가 끝났고 자 마지막으로 푸테라노도 푸테라노도는 여기에서 머리는 살짝 앞으로 하고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날개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날개를 보시면은 이게 위아래에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위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것도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수호수들을 다 연결을 하면 되는데 자 티라노사루스가 메인입니다 여기에서 양옆에 트리케라톱스 여기 무릎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요 반대쪽에는 사벨 타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 맘모스 주 맘모스 딱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를 자 여기 앞다리 앞다리가 위로 올라가게끔 배치를 하고 핀 맞춰서 뒤에 있는 구멍에 조인트 구멍에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다리는 그대로 한 바퀴 돌려서 앞쪽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꼬리 보시면 여기에 살짝 홈이 파여져 있어요 여기를 여기 다리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에 딱 끼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아있는 이 주 맘모스의 머리 부분 뒤쪽에 보면 이렇게 또 역시나 홈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뺀 이 파츠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 파츠 여기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러면은 루즈 없이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이 조인트 조인트를 위로 꺼내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납하기 전에 꺼내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홈에 맞춰서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뽑고 여기에 있는 이 핀을 티라노사우루스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 파괴 아까 그 파츠를 뽑은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들어있던 이 캐논 파츠 캐논 파츠를 앞다리에 이렇게 하나씩 홈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자 완성! 다이노 탱크!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네 돌려보면 이렇게 아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노 탱크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그대로 대수신이 만들어집니다 변신할 수 있거든요 자 대수신 한번 변신해 볼까요? 먼저 제거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스 푸테라노동과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캐논 파츠거든요 이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빼서 잠시 치워놓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탱크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싹 들리면서 그러면서 변신이 그대로 됩니다 자 이것도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가슴 파게 달린 이 맘모스 실들을 잠시 빼줄게요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티라노 이 뒷다리 뒷다리를 접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서 머리는 이렇게 굽혀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다리가 싹 들리는 거겠죠 그러면 상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동시에 홀이 여기 접혀있는 부분 접어지면서 이렇게 들리고 핀과 홈이 맞춰서 홈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등에 그러면은 네 다리 하반신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쪽으로 내리고 여기에 있는 맘모스 뒷다리 뒷다리를 이렇게 반대쪽이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 팔도 똑같이 돌려주시면 주먹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어깨 장갑 어깨 장갑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상반신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티라노사우루스 여기 있는 목 커버와 머리 머리 파츠를 분리를 해주세요 머리 파츠 그리고 목 커버를 이렇게 딱 빼주고 요거 두 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루즈를 그냥 또 방치를 할 수는 없죠 가슴 팍을 열면은 이렇게 안에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 이 파츠를 잘 이쁘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면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가슴 파츠를 그대로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있는 요 깃부분 깃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삭 돌려주면 돌려주면 대소신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 가슴 파기 이제 마지막으로 네 페트라가도 요것들을 날개를 펼쳐서 머리를 수납하고 안쪽으로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날개를 다시 접은 후에 그대로 홈에 맞춰서 핀들이 있습니다 홈에 맞춰서 삭삭 가슴에 띄워주고 그리고 아까 치워놨던 캐논 파츠 캐논 파츠를 등에 만모스 뒷다리 앞다리죠 앞다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 대소신이 완성이 됐고 여기에 만모스 실드와 그리고 가톤 소드를 손에 쥐어주면은 이제 모든 무단까지 장착을 하게 돼요 자 그 전에 일단 바로 가동 포인트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머리는 네 360도 회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전부 다 가능하고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뒤로 이것도 회전 전부 다 가능하고 위로 들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식품왕구다 보니까 조금 뻑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최대한 가까이 잡고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180도 전부 다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약 한 90도 접힙니다 그리고 팔꿈치 아래쪽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손목도 회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티라노사우루스에서 봤던 허리 가동 허리도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꼬리를 살짝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허리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뒷모습은 거의 안 보이니까 꼬리를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허리 가동은 뭐 거의 숙여지지만 않을 뿐이지 회전 가동은 충분하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다리 자체는 이렇게 90도 전부 다 올려지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티라노 뒷다리가 좀 걸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굽혀집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신축기믹은 없어서 생각보다 역동적인 포증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노력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해보면 좀 더 멋진 포증 어떻게 해서든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거 한번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나오지 않지만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역동적인 포즈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슈퍼미니 프라 쇼크관 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대수신도 어떻게든 제가 좀 해답을 찾아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몸통을 회전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꼬리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몸통을 삭 돌려주고 고개는 이쪽으로 돌려줄게요 어떤 스토리를 담을 거냐 지금 이 맘모스 실드 보시면 이렇게 엄리가 나와있잖아요 엄리 사이로 칼을 딱 꽂아놓고 스파크가 팍팍 일면서 샥 스르릉 하고 뽑아내는 그런 그 순간 그 순간을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벨타이거 이쪽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이쪽 다리 뒤로 가고 사벨타이거는 앞쪽으로 나올 건데 지금 제가 발목을 미리 빼놨습니다 이 기믹을 앞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발목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살짝 있죠 안에 이렇게 볼조인트가 있어서 볼조인트와 여기 있는 발 파츠를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이 쉽게 가능해요 이거 이 기믹 활용하시면 좀 더 욕동적인 포즈가 가능하니까 꼭 활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사이로 티라노의 다리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더 다리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다리는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줄 거고요 반대쪽 사벨타이거 쪽은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머리를 좀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주면서 다리 앞다리를 이렇게 지지하는 식이고 트리케라톱스는 이렇게 발끝으로 땅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해주고요 그 다음 각도 조절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어깨를 살짝 들어주고 각도 조절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손목을 꺾어서 칼을 이쪽으로 그리고 실드 들어있는 팔도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각도 조절 어깨 실드 이렇게 이렇게 손목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미세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도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미세 조정 해볼게요 좀 보고 어 어 이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좀 더 다리를 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끝까지 접어주고요 그리고 사벨 타이거 쪽도 더 앞으로 굽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균형을 딱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없어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때 딱 봤을 때 칼이나 팔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 좋거든요 음 어깨로 이쪽 공간도 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쪽도 어깨 이렇게 올려서 이쪽 공간도 좀 채워져 있는 것 같고 너무 정면은 좀 그러니까 맘모스 실드 방향도 조금 꺾어주고 칼이랑 이렇게 위치를 딱 해놓은 다음에 시선을 조금 더 이쪽으로 돌려볼까요 어 옆쪽으로 하면은 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쪽이 나을까 이쪽이 나을까 이쪽 대각선 대각선 이쪽 아니면 좀 더 이쪽 아 이쪽이 좀 좋겠네요 화면으로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면으로 보면은 요런 느낌 딱 땅에 디디고 있을 때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고요 옆면으로 돌면은 딱 요렇게 요런 식으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요렇게 그래서 디딤다리까지 해서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게 어깨에 어깨가 앞쪽으로 앞으로는 안 나오니까 좀 역동적인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스토리를 담을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슈퍼미니프라 쇼크간 모델링 프로젝트 대수신 포진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S&P 쇼크간 모델링 프로젝트 진화합체 대수신 클리어 컬러 버전 재밌게 보셨나요? 식품왕구 특유의 색감에 익숙치 않으셨던 분들 이런 클리어 버전은 어떠셨을까요? 각 클리어 파츠들이 대수신으로 합체한 후에도 생각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서 잘 어우러졌다 고급지다 예쁘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담당자 코멘트로 전체 클리어로 하지 않은 게 베스트라 판단했다는데 어 수긍이 갑니다 아직 대수신이 없으신 분들 메가조드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 클리어의 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